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A 중사 유족이 오늘 오전 경기 성남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. 유족들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수사,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할 걸로 알려졌습니다. 유족이 현재 진행 중인 군 수사와 감사에 대해 직접 공개 입장을 밝히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1, 2, 3, 3, 4, 4, 5, 9, 10, 11, 11, 12, 13, 13, 15, 12, 13, 14, 14, 14,